하천이나 계곡에 평상을 놓거나 불법시설을 설치해 자릿세를 받으며 장사하는 불법 음식점이 많은데요.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시작해 230여 곳에 불법시설을 철거했습니다. 경기 북부 김태계자의 보도입니다. 단풍이 잘 어우러진 경기도 가평의 108유원지. 계곡을 따라 음식점에서 설치한 불법시설물이 들어섰습니다. 군청에서 중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평상과 교량을 철거합니다. 개고와 고발에도 수십 년째 하천 부재의 불법시설물을 늘리며 배짱 영업을 지속해왔기 때문입니다. 기업형 유원지로서 저희가 행정 예고를 했고 지난주에 영장을 발부한 후 오늘 집행하게 됐습니다. 경기도가 하천에 설치된 불법시설을 대대적으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고 집중호우 때 하천의 흐름을 막기 때문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적발된 도내 하천과 계곡의 불법행위 업소는 모두 726곳. 지난 6월부터 235곳의 불법시설물이 철거돼 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하천 계곡은 도민 모두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법 점유와 영업행위로 인해 도민들은 즐기지 못하고 하천은 더럽혀져 왔습니다. 내년 여름에는 가족들이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경기도 내 하천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내년 휴가철 전까지 하천 내 모든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데 힘쓸 계획입니다. 경기지TV 김태희입니다.